철수야 놀자 기다려봐 나 지금 토익 공부하고 있잖아 너 요새 토익 공부 너무 열심히 한다 무슨 문젠데? 봐봐 이거 봐봐 인프라우디에 소액격이 나왔다 그럼 핑카이는 이제 뭐가 필요해? 명사가 필요하지 완전 명사 박사네 명사 박사 그럼 그래서 정답이 뭔데? 내가 근데 진짜 그래서 지금 딱 고민 중이야 여기 지금 션도 있고 니스도 있다? 둘 다 명사인데 도대체 뭘 골라야 되지? 아니 그러니까 맨날 모양만 보고 정답을 고르지 말고 해석을 해야지 해석을 어? 어휘력을 길러야 고독점을 받을 수가 있는 거라고 아 뭐야 대석이야? 아휴 나 토익은 스킬 아니었어? 나 엄청 좋아했는데 스킬이라 그래서 너 스킬 스킬하다 안쌤한테 진짜 혼난다? 아 나 스킬무샌데 야 오 마이 갓 토익은 스킬이야 완전 싫어 자 토익을 스킬로 스킬 스킬 스킬로 접근하는 순간 계속 제자리 걸음과 함께 절대 성적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없을 터이니 절대 RC를 스킬로 뭐니깐 뭐정답 뭐니깐 뭐정답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면 절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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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명사 자리는 맞구요 명사 돼 보다시피 컴퓨티션 이라는 명사와 컴퓨티브니스 라는 니스가 붙는 명사와 갈라졌죠?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컴퓨티션 이라는 션이 붙은 이 단어는 경쟁 이라는 의미의 단어로 여러분 경쟁이 증가하면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그래서 안 좋은 단어 느낌 안 좋은 단어로 기억하십시오 근데 니스가 붙는 이 단어는 경쟁력 이라는 의미의 단어로 여러분 경쟁력을 증가시키면 좋아요 싫어요 좋죠 그래서 니스가 붙는 이 단어는 좋은 단어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밑줄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가격을 바이 아인지 낮춤으로써 우리는 향상시킬 거예요 밑줄을 그럼 가격을 낮춤으로써 우리의 경쟁이 향상돼요? 아니죠 가격을 낮춤으로써 우리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겁니다 쪽이 맞는 표현이 되겠죠 해서 둘이 동시에 나오면 정답률은 반반이니까 해석해서 정확히 외워두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